됐어 민송이 오카 여기죠 오케이 시작했습니다 콜트 그래서 큐 Q U I L T 우리는 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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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민송이한테 Q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Q는 영어에서는 항상 뒤에 U를 데리고 다녀야 돼요 Q는 혼자 안 쓰이고요 Q는 항상 U를 데리고 다닌다고요 둘이서 무슨 소리를 내느냐 Q 그렇습니까 Q가 어쩐다고요 Q는 U를 데리고 다녔다고요 그래서 뭐 어쩌는데 둘이서 Q가 Q소리내고 U가 U U가 돼서 항상 Q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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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U Z Z Z K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Q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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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어쩐다구요? T 는 합쳐서 로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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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주라고 그래서 Queen Q U E E N Q는 항상 Q E N은 항상 합쳐서 Queen Queen Q는 항상 U를 내리고 다니고 Q 소리입니다 여왕 Queen 그러면 이 부분만 내는 소리는 인 얘는 Q하고 인하고 합치면 Queen 되겠죠 이렇게 해서 Quiet 로버트 Q Q U I T E Qui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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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uiet가 아니라 quiet T가 붙었구나 quiet Quiet 그리고 얘는 이게 아닌데요 이렇게 쓰는거 이렇게 쓰는거 아닌데요 qui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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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랑 T가 붙은데도 됐구나 얘는 quiet구요 아 얘는 뭐라구요 quiet quiet 얘는 quiet Q는 항상 Q Q Q I는 I는 E E E는 Quiet 아 아 I는 I I I E는 Q 안녕하십니까 Q Q가 Q Q는 Q Q는 Q Q Q는 Q Q Q Q Q Q Q Q Q E는 뭐중에 중에서? O T는? unmute 그래서 이 부분만 내는оду 소리는? Foi Qui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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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환 qui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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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계속해서 c c s, e, a s는 s, e, a e, a는 a s, e, a s 합쳐서 say에요? say ea가 뭐 된다고 가르쳐준거 같은데 ea가 아니 e 아니면 왜 소리 난다고 된거 같은데 그래 ea라 했잖아 ea는 뭐? ea 중에서 여기선 e e 그래서 합쳐서 c ea c ea c ea ea c ea send c ea 모래가 아니구요 얘는 모래다란 샌드인데요 모래란 뜻의 샌드가 이렇게 소리나는거야? 이렇게 소리 안나지 싶은데 모래란 뜻의 단어는 이렇게 소리날거에요 그럼 S A N D 그럼 네가 했어야지 왜 내가 해? 이게 모래지 에 소리하고 에 소리하고 다른데요 샌드 모래다를 쓰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해서 R R R R I N E 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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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래서 쓰기에서 어려웠고 틀렸던 게 뭐가 있었나요? 쓰기 뭔가 그거 레인 그 B 하나 잘못했고 B? 어 어 레인 레인 잘못했고 그 다음에 뭐였더라 조용한도 틀렸었죠? 조용한도 뭐였더라? 영어로? 갑자기 왜 또 기억이 안 나 갑자기 갑자기 아니 오늘도 왜 와가지고 기억해도 안는데 아 씨 오늘도 왜 왔는데 천천히 생각해봐 조용하니 뭐였더라 quiet? 그래 천천히 생각하니까 나 기억나잖아 또 틀렸었고 또 딴 번호 썼나? 첫 번째 거 틀렸었는 거 같기도 하고 첫 번째 게 뭐였는데? 쿨트 쿨트 퀼트였지 퀼트는 안 틀렸는데 아 그래요? 또 뭐 하나 틀린 거 하나 남았는데 아 틀린 거 어쩌고 모래 틀렸잖아 아 스탠드 응 기억나야지 그런 게 뭘 틀렸는지 기억나야지 그걸 요즘 광고에서 나오는 메타인지가 어쩌고저쩌고 별 거 아니야 그냥 네가 뭘 틀렸었는지 기억나야 되는 거고 다음번에 어떻게 안 틀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알겠습니까? 오케이 잘 펴주세요 잘 펴주세요 잘 펴주세요 잘 펴주세요 잘 펴주세요